푸릇푸릇한 이 부스 제가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하나 멤버스 담당하고 있는 이일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금융그룹 전체 관계사가 함께 만든 국내 금융권 최초의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 멤버스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융은 딱딱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게임처럼 즐겁게 쿠폰을 잡아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모니 고우라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 부스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하나은행에서 하는 스마트한 뱅킹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송금을 할 수 있는 텍스트 뱅킹이라든가 굳이 멀리 있는 은행 영업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모바일로 바로 할 수 있는 모바일 브랜치라든가 이런 하나금융그룹만의 차별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네요 여러분 금융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함께 즐겨보세요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